우리 언니야 같은 경우에 내가 보니까 가슴에 눈물이 너무 많대. 우리 언니야도 어쨌든 인간의 고력도 있지만 언니 스스로도 내가 신의 풍파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 왜? 누구를 만난다 한들 언니가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누구를 만난다 한들 내 성에 안 차.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건가? 내가 대답을 해주셨니. 죄를 짓고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산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뭔가의 내 가슴에 대한 갈증, 나만의 갈증이 있어. 갈증,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언니가 원래는 내 부모 밑에서 좀 일찍 떨어졌어야지가 맞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가 살아 계셔도 내 부모가 없이 제가 이런 말을 손님들은 자주 하긴 하는데 없이 살면서 그냥 내 부모를 멀찌감치 그냥 지켜보면서 그리워했노라. 그리고 언니가 좀 나올 때 부모님이랑 좀 사이가 안 좋게 나왔어? 젊으셨을 때? 그렇진 않으셔? 근데 왜 언니 스스로한테 내 부모한테 좀 미안한 이런 마음이 있지? 못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과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 내 엄마, 아빠도 나이가 이미 드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똑바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이 느껴져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차라리 내 엄마가, 아버지가 건강이라도 좋으시고 조금 그래도 이 연세에 맞게 좀 평화롭게 사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언니 눈에는 그게 아닌 게 보여. 집안에 좀 금전의 고력이 있어 보이고 나는 그래도 나 혼자는 먹고 살았어. 그치? 근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으니 언니가 너무 마음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재인도 있다라 그래. 그리고 제 의식도. 그리고 언니는 솔직히 결혼을 일찍을 하셨으면 두 번은 이혼을 하셨어야지가 맞아. 네. 이혼하셨어? 아예 결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네. 그거 알고 안 하신 거야? 못했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를 만나셔도 항상 뭔가 끝이 흐리고 문제가 있는 남자들만 만나셔야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혼자인 줄 알고 만나는데 만나면 유부남인 거야. 환장해. 그리고 유부남이 아닌 것처럼 다가와서 나는 만났는데 알고 보면 또 유부남이고 뭐가 문제가 있고 나한테 항상 관제나 화살이나 남들 시선 욕먹을 이런 것들에 대한 남자만 꼬였대. 그래서 돌아버려. 그래서 언니가 더 미안한 거지. 그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게 아니라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이 나이 먹도록 솔직히 열심히는 살았어. 내 부모한테 엄마 나 이렇게 살았어.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잘 살았지라고 떳떳한 마음이 없어서 그냥 괜히 미안하고 근데 또 웃긴 거 내 어머님이 그런지 내 부모자에서 언니를 보면 가엾대.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자꾸 가엾대. 왜? 그래도 내 새끼 어디 가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미움받을 짓 안 하고 싹싹하고 저렇게 착한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때문에 그런가? 순간에 자꾸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서 우리 집안이 이래서 그런가? 자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나름대로 있으셨어. 근데 이거를 누구 탓으로 할 거야? 그치 않나? 언니 탓도 솔직히 아니요. 내 부모 탓도 아니래.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니가 그 무거운 마음 그냥 내려놓고 사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 아닌 물꼬를 갖다가 언니가 지금 이미 논 건지 조금 흐려져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아닌 거를 이미 알고 언니가 조금 거리감을 두고 멀리를 했는지 이미 그 인연자로는 언니 마음 속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 멀리를 하기. 이렇게 벽을 두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니도 확실히 끝날지 안 끝날지 솔직히 모르는 거지? 그냥 제가 그냥 말로 그냥 끝내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겠어. 지금 보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 근데 언니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내.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되는데 근데 밀어내도 끝은 자꾸 있단 말이야. 계속. 근데 그 사람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관계가 쉽게 끝날 인연은 아니라고는 안 보여져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끝을 내더라도 또 한 번의 연결고리가 돼서 서로 뭔가 원하는 마음에 다시 이렇게 붙으실 걸로는 안 보이니까 확실히 이별주를 잡고 가려면 내년 1, 2월 달은 되셔야 이 분의 기운의 바람에 조금은 더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지를, 마음에 의지를 했었어. 맞아요. 그래서 더 미끈을 못 놓는 거 아닌 거 알아, 머릿속은.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언니 지금 점을 보자면 그냥 내 부모한테 내가 떳떳하지 못해, 미안하고.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난 만족이 안 되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언니도 답답한 거고 이 굴레에서 내가 언제 벗어날까 싶은 것도 있는데 내가 진짜 언제 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한 번은, 한 번 진짜 진심으로 편안하게 웃어볼까. 그건 내 마흔 다섯 되면 언니 앞으로 3년 지나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 남자가 들어와도 내 남자가 들어와. 그 전에 만나시는 남자들은요. 그냥 스치는 인연 줄로다가 나한테 잠시 잠깐 와서 도와주는구나. 그냥 내 옆에 의지를 해주려고 잠시 잠깐 왔구나. 기댈 수 있는 곳을 해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히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언니가 우울증, 이미 우울증 걸렸거든? 언니? 그런 것 같아요. 응. 막 혼자 기복이 있고 하닥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 근데 이미 그거는 오랜 세월 정도 20대 중반부터 언니가 그 우울증을 겪었어. 그냥 뭔가를 모르는데 아까 처음에 그 갈증, 나만의 갈증. 물을 마셔도 이게 개운치가 않는 갈증. 그거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언니 3년만 그냥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참아라. 어떡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가지고 이유를 내자면 그냥 누구 탓 아니야. 그냥 내 사주팔자에 그냥 누굴 만나면 자꾸 누구남이 끼고 그냥 내 신감으래. 막말로 언니가 밤이슬 안 맞고 다니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하게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로 신의 가물이 너무 쎄. 우리 언니 보통 아니야. 언니도 아마 느끼실 거야. 아니, 전에 아는 언니가 제 사진을 무슨 관상이나 맘튼 영의을 있으신 분한테 보여줬나봐요, 제 사진을.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 있대요. 언니 안에. 언니 안에. 약간의 잡신이라고 했나. 그치. 그거를 지금 아무도 해놓지를 않으니 내 사주팔자의 신의 그 기운과 맞닿아들이는 사람이 언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많이 이 기운이 자주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의 마음은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어떠한 기운으로 인해서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신의 가물, 신의 풍파다. 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내 기운에 맞춰서 오는 이런 현상들이고 상황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많이 빌고 살아야 돼, 언니. 우리 같은 무당들 찾아서 그 집에다가 언니 이름 석자 올려놓고 많이 빌고 내 신의 가물 좀 재어주세요. 풍파 좀 재어주세요 하고 많이 빌고 살았어야 돼. 언니가 오래돼야. 올해 들어서야 이게 생각이 뭔가 정리가 되면서 내가 조금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지 2, 3년, 근 2, 3년 정도는 언니가 미친년처럼 살았어. 맞아요, 맞아요. 막 그 회오리 차고 근데 답이 없어. 근데 뭔가는 자꾸 느낌이 오는 거 내가 돌아버리겠는데 답이 없어서 언니가 이거를 셔벌을 못 치고 아, 남자 때문인가? 라고 하고 남자를 멀리도 해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부모한테 미안하고 막 뭔가 떳떳하자고 이런 거에 지금 판단이 올해 들어서 2, 3월 달부터 언니가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판단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어쨌든 풍파, 2, 3년 풍파 잘 겪고 왔어. 그나마도. 나쁜 생각 안 하고 언니가 잘 넘어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2, 3년 동안 조금만 더 언니 견뎌. 그냥 오는 2년 줄 굳이 마다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서 아닌 거 끝까지 부여잡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야지 언니가 지금 뭔가 빨리 결단력을 내리려고 마음을 성급히 먹잖아? 그럼 언니 우울증에 더 미쳐. 왜? 지금 아무것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 그쵸? 맞아요. 어, 없어! 해결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뭔가 이걸 버리고 자시고 할 일이 이게 없어. 그냥 나 혼자 속에서 미치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알고 가시고 우리 언니와는 필히 한번 내 집안의 신명과 내 조상을 한번 풀어서 빌고 정성을 들이고 가야 언니가 조금은 내 정신 줄 잡고 갈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는. 언니가 이번에 엄청 많이 느꼈을 거야, 그걸 2, 3년 동안. 그전에는 무시하고 살다가 왜? 젊었으니까, 나도 젊으니까. 근데 이제는 앞자리가 바뀌고 내가 오래 들어서 아,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는 순간에 겁을 먹었어, 언니가.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는 가도 속은 안 시원할 거야. 맞아요. 왜? 해결된 게 당장 없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언니. 속 시원하게 나도 언니, 아무 걱정하지 마. 내일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공사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제 사주가 그런다는 거죠. 응. 그리고 언니네 집 안에서 빌었던 그 신의 줄기에서도 그런 거야. 저는 언제 그 자리를... 네, 그랬잖아, 언니. 마흔다섯부터 언니가 이 신의 굴곡과 그 쿵파의 기운에서도 어느 정도는 살짝은 비껴갈 수 있는 때가 있어. 그때가 마흔다섯 살부터야. 그때 완벽히 언니 틀어질 거야가 아니라 그때부터 조금씩 언니가 내 인간의 기운대로 살 수 있는 기운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갈 거야. 그러면 2, 3년의 그 세월을 언니는 그냥 나 원래 뭐 잘 안 시키거든요. 많이 빌고 사셔. 그래야지만 언니가 그때 그 기운을 잡았을 때 쭉 밀고 갈 수 있어요. 이해 가시더라고요. 네.